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1년 3회의 수질환경기사 법규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81번 문제입니다. 수재매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 여기서 생물등급을 보는 거죠. 이거 우리 어디에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생물등급은 4단계로 나눠지죠. 그래서 교재에 해설이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지금 조음에서 보통의 생물지표정의로 틀린 거 찾으라고 했는데 보시면 1번의 버들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들어가요? 매우 조음에서 조음 단계에 들어가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나머지는 조음에서 보통 단계예요. 82번 문제.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두는 거 이거 기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83번 볼까요? 이것도 여러분 꼭 외워야 되는 표죠. 이 표. 여러분 우리 지금 보면은 4가지 지역 청정, 가나, 특례지역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1일 배출, 폐수배출량이 2천 이상이냐 미만이냐 나눠서 BOD, TOC, SS 기준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거 표 여러분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준은요 우리 청정지역의 BOD30이죠. 그리고 항상 BOD랑 SS는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30, 30 그리고 TOC는요. 이렇게 줄어요. 25로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BOD 기준이 30, 60, 80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30, 25, 30. 그 다음에 60, 40, 60. 80, 50, 80. 그래서 항상 SS는 BOD랑 같으니까 결국에는 BOD, TOC만 여러분 외워주시면 끝나요. 그죠? 그리고 특례지역은 항상 여기 우리 여기 폐수배출량 2천 이상의 청정지역과 같아요. 그래서 이 폐수배출량이 2천 미만일 때도 이거랑 같죠. 그래서 이건 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거는요.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만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또 2천 미만일 때 보면은 40, 80, 120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40, 80, 120이니까 그것만 외워주시고 그 다음 TOC 기준이 보시면은 30, 50, 75가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한 이 부분만 외워주시면 나머지 부분 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부유물질량 그랬으니까 SS고요. 그 다음에 특례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1일 폐수량이 1천이라 그랬으니까 2천 미만이죠. 그러니까 어디예요? 특례지역의 SS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거의 매번 나오는 부분이죠? 84번 볼게요.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또 매번 나오는 3개짜리 문제. 자 우리가 폐수배출량에 따라서 우리 종별 사업장 이렇게 구분을 하죠. 2천 이상이면 1종. 700에서 2천이면 2종. 그 다음에 200에서 700이면 3종. 50에서 200이면 4종. 그죠? 그래서 숫자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거에 포함되지 않으면 4종이에요. 그죠? 그러면 돌아가서 1천이다.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1종, 2종, 3종, 4종 하면 2천 이상. 얘는 700에서 2천. 얘는 200에서 700. 얘는 50에서 200. 이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1천이니까 여기 2종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볼게요. 100이래요. 그럼 4종에 해당하겠네요. 3번, 91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최근 91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91이 틀렸죠? 1년 중.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볼까요? 최초 배출시설 설치여가시 배출,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연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배출시설을 만들 때는 앞에서 지금 운전했던 기준이 없잖아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있는 걸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85번 볼게요. 기본 배출 부과금, 초과 배출 부과금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수질환 물질 뭐냐? 이거 외워주셔야 되죠. 자, 우리 똑같아요. 초과 배출 부과금, 그 다음에 기본 배출 부과금 두 가지 똑같습니다. 유기물질, 부유물질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